역시 1등 1등이였어? 네 와 오늘 완전 숭백이신데요 오늘 많이 해드릴게요 아이고 여기 있어요 네 진짜 오늘은 모델같다 진짜요? 모델이 약간 그거 같아요 잠깐 집 앞에 나오는 느낌 네 꾸안꾸라고 하나요 흰색이 잘어울려 그래요? 네 입 발린 말 아니에요 네 자주 입어야겠다 동목대 입을 입어주세요 머리 좀 옮긴다 없지 않나? 머리가 아래지 어? 그럼 팀 옮기신다는 소리에요? 아니요 며칠 흰색이 없잖아요 그렇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여기 안 붙이고 싶잖아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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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땀 붙여야지 네? 오늘의 변상은 어디서요? 네 내가 쓰던가? 네 한 번 옆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제발할게 뭐 아 이리와 아 아 여름 유리 아 아 아 우나